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최근 지역 노동 현장에서 이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 한 곳이 마산 로봇랜드입니다. 현재 마산 로봇랜드는 운영 사업자가 어린이 대공원 놀이동산 주식회사로 바뀌면서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오늘 그 내용과 함께 해법을 짚어보겠습니다. 조직 및 산업심리학 박사 박정훈 시사평론가 그리고 로봇랜드 사태에 쭉 관여해온 청원시의회 전환경해양농림상임위원회 소속 지상록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달 24일이었습니다. 도청 앞에서 로봇랜드 노조가 삭발식을 진행했는데요. 이후에 도민들이 이번 문제에 참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길래 삭발식까지 고행이 됐을까요? 마산 로봇랜드 테마크 노동조합이 지난 6월 24일에 경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산 로봇재단은 정규직 고용 승계 및 처우를 보장하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노동자 세 분이 삭발식을 했는데요. 기존에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던 형태에서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계약으로 전환이 되는 상태거든요. 노조에 따르면 노동자 113명 중에 지난해 8월 로봇랜드 수탑 운영하는 서울랜드 서비스에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다가 지난 이번 어린이 대공원으로 운영사 바뀌면서 1년 단일 비정규직을 제시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 중에 한 80명 정도는 일단 옮겨갔고요. 비정규직 계약을 받아들여서 운영사를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30명 정도가 고용 승계를 요구하면서 거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운영사가 바뀌었을 때 고용 승계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게 맞는 건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경영상의 문제로 결과부터 말씀드린다면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운영사 쪽의 경영상의 문제로 인해서 고용 승계를 완전히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완전히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번 사태가 아마 완전히 해주지 못하는 사태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노조의 주장에서 서울랜드 서비스가 운영 당시 관련해 운영 위스톱 관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지금 계약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운영사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서울랜드에서 어린이 대공 쪽으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 계약이 합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상황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단순 운영자 변경이라면 고용 승계의 의무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으로도 맞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로블랜드 재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쉽게 이야기하면 망한 거지 않습니까? 망해서 새 사업자가 들어온 건데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면서 기존의 인원을 그대로 인수를 한다는 게 사실은 조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경영진의 잘못도 있겠지만 사실은 노동자의 잘못은 없는가에 대한 분석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인원을 전부 다 고용 승계를 한다는 것은 인적 자원 관리 측면에서 보면 좀 비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 운영사 입장에서는 이 인원들을 전부 다 고용 승계를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거기다 또 무엇보다도 운영사 자체가 계약이 1년, 지금 1년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해 계약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규직으로 승계를 한다는 것은 운영사 입장에서 리스크가 큰 상황인 거죠. 음 알겠습니다. 운영사 입장에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휘원께서는 지금 문화환경위원회에 계세요. 근데 이전에 이제 로봇랜드를 담당했던 환경해양농립위원회 소속이셔서 이번 내용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113명 노동자 중에서 30명이 아예 회사를 나가야 되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노동자들의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방침이 계속된다면 35명은 회사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노동자 113명 중에 35명이 도청 앞에서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용 승계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봇랜드가 지난 7월 1일 이전까지는 제가 속했던 환경해양농립위원회 소관이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스마트 혁신국 소관인 경제복지여성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정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지난 1년 6개월간 로봇랜드의 상황을 쭉 지켜본 만큼 현 상황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주식회사와의 문제인데 처음에 서울랜드 서비스가 로봇랜드 운영사로 들어왔을 때 꼼수라고 질타를 받았거든요. 이게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 그 부분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고요. 이제 서울랜드 서비스가 운영사로 들어왔을 때의 문제는 서울랜드의 자회사인 서울랜드 서비스가 과연 서울랜드와 같은 조건으로 노동자에 대한 권한들을 다 해줄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의 문제는 이제 새로운 신규 운영자인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이라는 신규 업자가 이제 그 전에 있던 고용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해줄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고용승계를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네 그렇다면은 이제 운영사가 고용승계가 불가능하다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봤다고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운영사가 선정되어도요. 고용승계를 해야 되는 게 의무이고요. 그리고 이미 기존의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였기 때문에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에서 하는 비정규직화의 문제는 거의 억제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13명의 노동자 중에서 현재 근로중인 75명의 노동자들은요. 1년씩 계약금 모의 조건을 수용했기 때문에 지금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현재 시위 중인 35명의 노동자는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에서 제시한 직무, 직책, 직급, 임금 등의 변동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지금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의 조건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내용이라 생각이 들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단의 역할인데 과연 재단이 이 중간에서 이 역할을 제대로 했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위원께서는 기존 노동자 고용승계가 의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앞서 박정은 평론가께서는 고용승계가 의무적으로 돼야 되는 것은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양쪽 입장이 조금 다른데 저희가 균형감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께서 보시기에 회사 입장에서 이번 조치가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조금은 무리한 것 같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지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단에서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재단에서 재단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입장에서 볼 때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합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따라서 아까 제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예고를 단행해도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 노동자들의 감정적인 측면에서만 본다 하면 저도 노동자들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데 사실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슈토크에서 로봇재단에 대해서 계속 앞서 다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패널들이 한결같이 한 이야기가 로봇재단이 빨리 정상화가 되었으면 한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사태가 사실 경영자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재단과 새 운영사 측에서 노조와 얼마나 대화를 했고 설득하는 과정이 얼마나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남은 30명이나 되는 인원들이 새로운 조건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갈등 해결을 위해서 노조나 신화 재단이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무너져 있는 로봇랜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방도였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그리고 앞서 우리가 이제 그때 이사장 새 운영 공부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경영진에서는 이미 경영진의 잘못을 책임을 지고 새로운 경영진으로 교체가 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노동자 쪽에서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휘원께서는 아무래도 노동자 쪽을 많이 지금 대변하고 계신데 고용 승계가 의무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운영사에 대한 불만이 조금은 당연하다. 이렇게 보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이제 박사님 주장돼 설명을 좀 드리면은 고용 승계 의무는 해야 되지만 경영상에 문제가 있을 때는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누구의 말이 맞냐에 대해서는 조금 그걸 선정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미네에서 100% 하는 것이 아니라 관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봇랜드 재단에서 운영업체를 선정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이제 법적인 명시되어 있는 대로 고용 승계가 의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노동자의 주장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처음부터 부여받았던 고용 승계의 조건은 변경 없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되었을 때 그것은 당연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수긍할 때 면접을 볼 기회를 준다는 것은 사실상 해고와도 다름없는 내용이고요. 현재 상황을 본다면은 이제 놀이공원에서 운영을 하는데 최소한의 인력만을 놔둔 채 나머지는 다 정리해고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부 방침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직화로 가는 움직임으로 봤을 때 반대로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운영사 입장도 일부 이해는 가지만 질타나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질타나 비난을 충분히 받아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노동자의 기본 권리가 강화되고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 대공원 놀이 동산의 입장에서 본다면 쉽게 예를 들어서 식당을 인수했는데 기종의 식당의 종업원보다는 새로운 종업원으로 새로운 식당을 꾸미고 싶겠죠. 그렇지만 운영사가 노동자에 대한 기본 권리를 무시하고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또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해서 운영사가 영리를 추구하는 영리 집단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에 대한 기본 권리를 무시하고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또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워낙 로봇랜드가 위기 상황이다 보니까 일정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돼도 어느 정도 근로조건이 괜찮으면 이게 협상사항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근로조건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새로운 운영사가 선정이 되면서 노동상권에 대한 부분이 약간 제약을 받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상황과 좀 다르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특수사항이라는 거거든요. 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허용 승계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사실은 또 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더욱더 투명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 세금과 이게 국세와 도세 그리고 또 10위까지 들어가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100만 창원시민과 350만 경남 도민 그리고 들이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투명하고 잘 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6월 24일 노컷뉴스에서 이제 이와 관련돼가지고 어린이 대구원 측이 제시한 서울랜드 서비스든가 인수 절차를 밟으면서 새로 제시한 근로조건을 보면은 한 7% 임금을 삭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무변경 등과 같이 변경이 조금 있고 이래가지고 다소 열악한 근무 근로조건에 합의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기사 안에 욕만 가지고 본다면 근무 조건이 많이 열악해진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민간기업이라면 이런 사태가 있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사실. 이게 정예후부터 아마 단행을 했을 거거든요. 그나마 이제 로봇랜드 재단이 공공성을 가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고용 승계를 한 거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프레임 자체를 이제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고용 승계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에 실패한 기업을 회생하는 과장성에 발생하는 고용 승계라는 특수상황이라는 점을 조금 감안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감정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주장에 백반 동의합니다. 사실 그리고 노동권이 더 중요한 문제인 것 맞고요. 그런데 이제 감정적 동의가 꼭 결과적으로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이거든요. 사실은요. 현실은 무한 경쟁의 시대이고 그리고 우리 로봇랜드 옆에만 해도 사실은 양산과 그리고 대구 쪽에도 경제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경쟁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지금 사실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높은 입장료 부분도 사실은 일정 부분 인건비와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우리가 로봇랜드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사실 입장료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원가 질감을 원가 질감의 차원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볼 때도 사실은 일정 부분 인건비, 인건비가 고정비거든요. 고정비 부분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조금 이제 곧 노조에서도 안타깝기는 한데 고통 분담을 하는 자세가 필요한 건 아닌가 그리고 로봇랜드 재단은 경남 도민과 창원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경영상 실패를 인력 감축으로 왜 노동자가 다 부담을 해야 되냐 이렇게 보는 측면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는 앞서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경영진도 이미 책임을 지고 다 물러났거든요. 그러면 누구만 책임지고 누구만 책임을 안 진다라는 그런 시각으로 보기에는 좀 곤란하고요. 굳이 따지자 하면 시와 도가 왜 책임을 지지 않냐 그런 논리가 이제 나와야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다음 질문이 관련 내용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로봇랜드가 지금 빨리 수습에 들어가야 하는 적극성을 보여야 되는데 다소 방관하고 있다 이런 비난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의 모습들이 이제 비춰지는 모습들이 노동자와 운영사 간의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모두 로봇랜드 재단에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재단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됩니다. 로봇랜드는 이제 신규 운영자 선정 기준을 정하고 선정하는 것 모두가 로봇랜드 재단의 몫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문제는 로봇랜드의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운영사를 이제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몇 가지 의혹들도 제기되는 점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재단에서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요. 그리고 이 사태를 들여다보면 이제 로봇랜드 재단의 입장에서는 로봇랜드의 정상 운영이 가장 큰 핵심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새로운 운영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또 장사가 잘 되는 식당에서 서로 권리금을 주고서라도 들어가려고 하는데 장사가 안 되는 식당에서는 권리금을 커녕 임대료도 깎아주거나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도 임대료를 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이 문제도 로봇랜드 재단이 갑의 입장이 아닌 의뢰 입장에서 이런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런 세심한 부분들 좀 챙기지 못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로봇랜드 재단의 반박 내용을 일단 보면요. 서울랜드 서비스 측에서 책임을 줘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일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원님 말씀대로 재단의 문제도 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이번 사안에서 좀 안타까웠던 게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새로운 운영사를 선정하고 기존 인력들을 고용 생계하지 않았을 때 약간의 위로금 형태라도 일부 지급이 됐었다면 이런 문제까지 발생을 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바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재단의 문제가 좀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2019년 12월 14일에 발표된 정부관계 부처 합동 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조건보호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해서 보면 공공기관은 민간 위탁 사무를 받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시각에서 바라볼 때 사실 재단이나 지금 서울랜드 쪽에서는 잘못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앞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런 시각만으로 주장을 하기에는 로블랜드 자체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절충안으로 제시한 게 일정 부분 위로금을 제시하고 고용선계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고용선계를 하고 고용선계가 안 되는 부분은 고용선계를 못하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고용선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인적관리라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과연 그 과정에서 제가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설득과 그리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노력이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재단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재단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재단이 일방적인 의원님 말씀처럼 일방적인 입장에서 통보를 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 통보를 하기 전에 과학적 근거라든지 사실적 근거를 제시를 한 이후에 고용선계를 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의 제시가 없이 일방적으로 단순 계약의 변경에 의해서 지금 고용선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는 바이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 인원에 대한 고용 등계는 조금 불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의회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위주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일단 로블랜드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다 경상남도에서 채용박람회까지 열어서 채용된 직원들입니다. 그만큼 공인성도 컸었고 그리고 기대감도 아주 컸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온 것에 대해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요. 그리고 신화도에서도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그럼 노동자들의 책임에 대해서 있지 않느냐 라는 의문점도 주셨는데 재단에서 신화도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경영진이 아닌데 이런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문점이 좀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로블랜드 재단의 가장 시급했던 목표가 로블랜드의 정상 운영이었겠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35명의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라는 피해를 입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정상 운영이라는 겉모습보다는 원점으로 돌아가더라도 노동자들이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가 제시하는 국가 간에 따라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로블랜드 재단의 이러한 방향을 좀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창원시에서도 끝까지 지켜보고 문제점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계속 문제점을 제시하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채찍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구체적인 해결 방안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또 평론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체와 노동자를 놓고 볼 때 늘 노동자는 약자로 인식이 됩니다. 이번 마산 로봇랜드 노동자 고용 승계 문제 역시 그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서 운영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방송을 계기로 도민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번 사태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